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완료 5. hdml 페이지 검수 및 수정 요청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페이지 레이아웃에 맞게 컨텐츠랑 멀티미디어 소스들이 적절히 배치하고 hdml 파일을 만듭니다. 페이지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흐름도를 검토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페이지를 편집합니다. 또 이미지 멀티미디어를 컨텐츠와 조화롭게 배치하고 페이지가 완성된 후 웹브라우저에서 로딩 속도를 체크 확인합니다. 페이지의 링크 정보가 잘 실행되는지도 확인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리스트화 시켜서 오류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먼저, 거기에 있는 부분을 리스트화 시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리스트화 시켜서 오류사항으로何도 공개해 놓은 경우 이 부분을 리스트화 시켜서 찾아dar 럭니다. 그러면, 현재 이 부분과 다리의 링크가 잘 실행됩니다. 감사합니다.